뭐 야구 끝났어요? 저렇게 뒤에 따라온 사람이 많은지 저도 몰랐네요 우와 어? 이건 뭐지? 길거리 스테이크? 길거리에서? 혼자 두개 두다서 고기 먹기까지 편하게 드시게 하려고 음 이렇게 혼자서 사서 가져가면서 마늘을 드시면 포장도 많이 해가지고 음 미디움으로 시켜주세요 미디움으로 구워주세요 와 소고기예요? 예 이야 소고기, 돼지고기 다 팔아요 저거 진짜 귀엽다 그릴 자극까지 짝 내주시네요 오 저거 진짜 오오오 오오 오천원이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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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보다 너무 부드러워요 고기가 고기가 되게 부드럽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파는 스테이크랑 별반 다를 건 없는데 고기는 고기는 맛있다 소스가 스테이크 소스 이거는 좀 먹어본 것 같고 이게 약간 매콤한 소스인가요? 빨간거는요? 예 맞습니다 고추장은 아니죠? 고추장인가요? 고추장 아니에요 고추장 아니에요 스테이크 소스만 있으면 좀 너무 단맛 맛있어서 느끼했을 텐데 고추장 맛이랑 섞여서 그런지 뭐 끝에 딱 깔끔한 것 같아 약간 약간의 매콤한 맛이 소스도 소스인데 이렇게 길거리에 파는 음식치도 고기가 숙성을 해서 그런지 퍽퍽한 게 없는 것 같아 혼자 먹기 좀 민망한데 나눠 먹어야겠다 하실래요? 무서워 역시 맛있는 건 나눠 먹어야 제대로 먹었다고 할 수 있지 하실래요? 하실래요? 죄송합니다 맛있어요? 괜찮아요